국내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역할,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요리사이자 방송 호스트인 셰프 토니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셰프 토니를 만나 그의 신앙 간증과 함께 한국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26대 사령관으로 장만희 서기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사령관 취임 예배는 오는 2월 6일에 개최됩니다.